아, 이렇게 열리나? 열면은? 으아아아하 물! 어, 죽었다 죽었다 저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어, 근데 되게 멋있네요 들어가볼만 하네 어, 들어가볼만 해 물거리에 순간 번개 맞았네 야, 영화의 그거를 완전 게임 속에서 폭풍 저렇게 멋있는 거 참 체감하기 힘든데 야, 이 세상에 야, 개를 구하기 전, 전부터 보내다니 우리 저것도 개는 구했잖아 개 나빴네 그 정도까지 해줄 수 있잖아 아, 저기 아까 전에 지금 오른쪽에 뜨는 저 광고가 그 앞에 차 앞에 다는 이런 것들 오늘의 무료 그런건가봐 방금 뭐 프리 뭐라고 써있더라고 이쪽이네 뭐 DLC나 이런거라서 프리가 아니고 저기 돌아가면서 무료를 주나봐요 차에 달 수 있는 부품을 일단 이번에는 폭풍와도 그냥 들어가지 말아야지 일단 이번에는 멋있긴 한데 나오는 법을 모르겠네 스킵할 수 있는? 어, 그런거 없네 멍멍아? 멍멍이? 아, 이 타고있네요 쿨하다 가자 저 무시하고 다정으로 찍혀있나? 어, 찍혀있네 지뢰제거 한번 하고 아, 똑같이 가네 그러면 이거 했고 오, 따라오냐? 아, 지뢰 저거 제거하러 갈라는데 저것도 귀찮게 해야되는거 아냐? 제껴야 되는거 아냐? 아, 저기 따라오네 이렇게 무시하겠습니다 지뢰는 어, 이거 진짜 멋있는데 앵글이 차가 여기가 물이 있었고 아, 이것들 뭐야 너네 귀찮아 나 차 구리단 말이야 오지마 저거 당당히 도망가주지 길이 어딘고 여기가 아닌가? 저기 맞는데 어, 여기 개가 타있죠? 어 어이씨 개 매달려있는거 되게 귀엽네 엄청 꽉 붙잡고 있네 이대로 가면 길이겠지? 귀엽죠? 개가 잘 안보이겠지만 깜둥이라서 아, 나는 강아지를 실제로는 무섭거든? 막 이렇게 막 가까이 있으면 못가요 가까이 근데 이렇게 이런 뭐 사진이나 이런 영상매체에 나오는거 귀여워 딱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강아지의 한개 개집을 지어주자 누가 먹을라 그랬어 개집 네, 강아지만 그런건 아니죠 뭐 토끼도 그래 뭐 뭐든 동물은 다 무서워 걔네가 나보다 쎄거 같애 토끼 얼마나 무섭으니까 만렙토끼 어, 됐다 어 수집한 차량 목록에 새 차량이 오케이 개를 태운 복이? 오케이 좋았어 자 이제 스토리를 내놓으시지 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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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타면 되나? 썬더푼을 양착하세요 썬더푼을 그 던져서 터트리는거 이거 돈이 되는거? 어, 다행히 첫번째 무료구나 됐다 168원 가지고 할 수 있는건 없겠죠? 어 엔진 열렸다 씨 좀 전에 이거 했는데 언젠간 팔기통을 달리라 재킷 방어구 아 공격력 좀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세긴 하지만 방어력 탄약 소지 간지 산탄총 기술 기술 어깨 밀치기 아 이다 이런거 좋은데 나는 관절기 좋은데 완벽한 방어에 성공했다면 강력한 골절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돈 모아서 이거 해야지 골절 관절기를 써야돼 나 가자 썬더푼을 발사할때는 어 무기로 어 무기 이거 채식은 아니네 LB를 눌러서 B로 쏜다 연습할 수 있군요 어이구야 뭐 연습이야 연습 빵 장전이 좀 기네 열어 열어 빵 좋았어 이걸로 이제 조의 차량을 때려 퍼셨다는거지 데드벨은 패스로 와주세요 멀군요 빨리 가기도 할 수 있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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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차 고철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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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연습하자 빵 짱 야 저거 빵 대빵 쎈데 위원 어이 짱이다 근데 저거 채울 수 있나 나중에 내 발이면 잡을 수 있으려나 어 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먼저 아아이 어이 친구야 이거부터 이거부터 이렇게 그렇지 아 일을 두번씩 하게 하고 있어 부품이 왜이렇게 커 이거 사람 머리통보다 큰데 기름은 있나 모르겠다 뻥치지마 좀 전까지 들고 있었잖아 이씨 뭐가 비어 뻥쟁이 이씨 쟤 뭐니 아이고 일로 가면 안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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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다 벗어지네 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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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면 되지 뭐 길이 어딨어 아 빨리 가기 여기까지 음 저기 써있잖아요 억섹스 나우 잉게임 나우 프리 오늘은 공짜에요 모드이란 뜻은 아니겠지만 저기가 가스 타운 아 우리 참 부스터 올릴라 그랬구나 돈 놓으면 부스터가 너무 적어서 저어 썬더워 머시기도 썬더워 머? 그것도 업그레이드 해야겠지 어 여기서는 진입이 안되나? 어 어 야야야야야 직접 가야더라 아 아니다 할 수 있어 근데 돌아서 가야돼 오케이 이게 또 몰래 진입하고 이런건가? 드리박기가 제한됐습니다 드리박기가 안된다는건가? 드리박기로 막혀있다는거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드리박기가 안된다는거지? 기다려봐 이걸로 안되나? 아 레벨삼 작살 이래서 레벨살이 예 폭발시켜야될거 같아요 드리박기 제한이라는게 드리박기가 안된다는거지? 난 드리박기가 뭐 제한수가 있거나 이런건줄 알았는데 어저께 말한걸론 그럼 뭐 폭발시키는걸로 어? 저 뭐야 뭐 투명한 병이 어 이런 어 리얼한데? 페트병이 하나 굴러가요? 진짜 리얼 투명이다 이거 방송으로는 잘 안보일걸? 유튜브로는 살짝살짝 보일거 같은데 각서라고 호이차! 굴러! 멋있었다 스티븐 시골같았다 시골형님같은데 어... 그냥 가면 되네? 피에 젖은 송곳님? 저게 뭔데 뭐야 얘넨 뭐야 니네 아돌바드 중 세대 분쇄구역을 5초이상 차량이 어쩌고저고 다 꺼져 저것도 쏠 수 있나? 어 저거 뭐 쏠 수 있다 오 저거 뭐야 터렛이네 터렛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거부터 오케이 터렉부터 아 이걸 다 제거해야 되나봐요 나와임마 막지 말고 형 체력 없어 띵 나왔다 띵 어우야 하나 남았어 어 안돼 안돼 우와 야 잠깐만 형 잠깐만요 싸우다 뭐 뭐 어어 쟤들 막 때린다 난리 났다 아 저격증 있어 심지어 숨을 데가 없나? 구석으로 와 구석으로 구석으로 와 한놈씩 펴줄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겁쟁이놈들아 이쪽으로 와 어? 아허허허 진짜 저격증이 총알이 어떻게 들어오는거야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오지 총이? 무시무시한 애들이네 어떻게 해결하지 저기를 차가 너무 많은데 어 경첩부 바로 되네 오케이 아직 안된다 어 아 이거 스나이퍼가 아니라 아니 우리차까지 그러면 안되지 아우 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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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차 노세요 소세김들 내 차 내 차에 이러지 말아라 안된다고 알려줘라 난리나니 난리났어 다 꺼져 꺼져 이 초딩들아 나와 이씨 나와 아따 이새끼 이거 안떨어지네 오케이 터지고 쟤 왜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아 얘 때문에 지금 못나오는구나 위에 애가 있어서 얘를 어떻게 제거하지? 내리는 수 어우 야 총 쏘지마 임마 아 쟤가 나 밟고 있어 엄청 쎄 아 이거 이새끼봐라 떨어질 생각이 없네 어 튕겨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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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차 어휴 내 차 어휴 내 차 마이클 베이 마이클 베이 일단 차 고치는 동안 잠깐 숨고 저거 저격을 어디서 할까 쟤네가 들어와 들어와 아 얘 뭐야 안 막아줘 아 얘 뭐야 안 막아줘 야 어떻게 잘 살고 있다 어 안죽고 여기 위험하니까 여기서 물 좀 마시고 어 여유있게 진정한 남자죠 무슨 보드카 마시듯이 러시아인들이 어휴 야 한 병을 다 비웠어 그새 차를 다 고쳤습니다 아이 기다려봐 임마 저거 장전하려면 멀었어 됐다 쏘세요 자 당겨야돼 어 여기 대단한 정비공이죠 다 고칩니다 도 시간 혹시 터뜨릴 수 있나 어어어어 그런거랑은 다르네 저 씨끼때부의 얘기다 저 저 스나이퍼 스나이퍼 됐다 당겨 열자 이제 오케이 완료 조가 부서졌고 길이 열렸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안 죽었냐 네 근데 또 불쌍하게 또 이렇게 또 줍줍 저 템 루팅 즘요 저 완전 쪼렙 같잖아 템 이렇게 죽고, 죽고 다니고 되게 안 돼 보이네 어 이거 터질 거 아니야? 어 잠깐만 나 이런 것도 기름이 남는 거 없나요? 이 차를 타고 고물상 바쁘죠 원래 바빠야 돼 고물상은 어 이 차는 회전이 잘 돼서 아이고 나 이빠이 잘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내려주고 우리 차에 아마 기름이 있겠죠? 저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내 마음이 편할 거 같애 기름이? 어 야 기름 없어 이씨 기름이 없어 차에 어이 기름이 없어 저 심지어 남아있네? 안 터졌네? 안 터졌네? 그쵸 이게 내구성이 좋아 저처럼 뭐야 뭔 차야 이 차인가? 이 차 같은데? 저런 걸로 터지지 않네요 빌어먹을 칸이 아깝다 두 발밖에 없었는데 두 발밖에 없었는데 아 이 고물 주스려고 하죠 그냥 개고생하네 아 근데 불이랑 연기 표현이 너무 좋다 차 게임이 영화에서 보듯이 연기 같은게 완전 완전 CG인데? 이러는데? ㅎㅎㅎ Questo dieser 가자 지나가도 되겠지 인제? 어 차가 차가 좀 비웠다 어 저기 기름 기름있었어 영화의 그 폭발 감동을 좀 주려고 역시 노력한거 같애 영화에서 뭐 엄청 엄청 잘 터지잖아요 음.. 보충이 아니라 가자 영화에서 진짜 멋있지 터지는거 처음부터 끝까지 쉴 틀이 없죠 다시 보고싶다 영화 인물들이 아직 뭐 좀 아쉬운거는 캐릭터가 아무래도 그런 캐릭터가 없다는거? 퓨리오사 같은 이거 깰 수 있나? 오우야야야야야 아 역시 레벨 4 작살 레벨이 되게 중요해 진짜 작살 없으면 저거 깨지도 못해 여기 진짜 사막이네요 아까보다 더 사막인데? 야이씨 야이씨 저거밖에 안깨죠? 차가..그거밖에 안돼 우리 차가 어어 어디가니 어디가니 준비하시고 어 좋아 이번에 좀 많이 달았네 또 처음본 어섬업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깨놓고 봐야지 돌진! 와.. 고쪽 떨어지는거 봐라 하나 밑에 있는..듯? 어 뭐야 없어졌어 자 내려와 어? 와.. 여기 좋습니다 야.. 야..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은데? 보통 게임들은 내가 지금 저거 누른거거든요? 신호탄 신호탄 안 쏘고.. 아이 저기..저 부품 저거 어떻게 먹어야지 차 이리와갖고 와 점프하나? 나 치는거 아냐? 이리로 오라니까 이리 오라니까 이 시끼가 개무실래? 나를? 차라리 좀 더.. 좀 더 멀어져보자 이쪽으로 와 앞에 길이 없으면 못 오는구나 아..이거까지 됐으면 백..백퍼센트 좋다고 했었는데 이..이 시스템에 아쉽다 어 그래도 그건 좋네요 진짜 보통 게임들 바보같이 여기서 아까 신호탄 눌렀으면 신호탄 보통 쏠걸? 그냥 차 소환되는 것처럼? 근데 이거 그렇지 않아서 좋네 아 여기 못와 이거올 ved wtedy íke 이렇게 와 이렇게 어 어 아스팔트다 와 autograph 이리로 와 이 시끼야 기억할게 자, 또 있나? 어, 또 있는거 보다 머네 이 와이어가 거리가 머네 올라가서 수동으로 깰 수 있다 그랬지 이거? 아, 세 개나 있네? 두 갠 줄 알았는데 부품은 없나? 되게 날씨 좋은 사막 같습니다 세상에 망한게 아닌 것 같고 어, 노노노노 이런건 되게 또 분위기 좋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못 넘어가나? 아, 넘어가는 것 정도는 좀 해주지 어, 뭐야 얘 거주장관?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저기 시찰했나? 어, 피해요 피해주고 피해주고 관절기, 아이 관절기 못 배웠네 관절기 해야 이럴때 뼈를 꺾어버리는데 딱 돼임마 우리 고처리 몇개있지? 어, 254개 잠깐만 기술 관절기 이거였던가? 부셔버리자 뼈를 부순다 우리의 방향은? 여기 들어가야되네? 일단 뭐야 여기 이렇게 끊겨 들어와요 들어오면 좀 낫나? 들어오면 좀 낫나? 어디에 있냐아 아이템이 있었는데 올라가는건 저기 노란색 사다리가 있었고 여깄다 자아 역시 빠르구만 백프로 끝났네? 더 없네요 심심하게 여기던가? 여깄다 자아 이달의 맛 흫 여섯번 내내 이것만 먹었네 건널수가? 이쪽으로 어? 와이어 하나 저기있네? 저거 어디에 가지? 올라갈 수가 있나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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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리언이 없어졌어 에일리언이 없어졌어 너의 믿음을 확인해 됐다 간만에 저 열기구를 타겠네 어딨어 여깄다 가스 있겠지 바람 많이 부는데 열기구를 잘 올라가네요 바람 안 타고 니트색 니트색? 원래 영어가 뭐야 니트색은 으음 또 어 단가 저게? 어 난이도 높다 와 이제 어려워지는구나 여기서부터 강화된 호수아비 강화된 호수아비 어 이제 다 강화됐네 나도 강화를 좀 해야된다는 소리네 앞으로만 나갈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 녹아다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레이스도 좀 해야되고 뭐 안되는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뭐